이제 수요일 날 월파트 하셨는데 천원 조상도 고추를 어쩌면 나는 여기 편안이야 네, 여기 쓰레기 같은 방을 쓴게 넣으세요 근데 저희 반수 번을 번질 거예요 자,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죽이였다면 가까이 와서 네, 뭐 좋지? 많이 좋아지면 날 살 거 같아 고추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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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kota 넌 여러분들 사진 찍기 전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뒤에 미리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사진 빠르게 찍고 그 다음에 사진 찍고 그렇게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치우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주 귀엽습니다. 먼저 찍고 Keese Mah法 Adimately, 언니 loves 그리위 입을 mache. 맛있는 간이 신는 usual을 하는거 같아요. 다음에는 심지어 해볼까요? 네. cit meat 때문에 저도 아 comprised에는 미니계는 막이 Ane? 아. 공간을 이용하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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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